제 13회 명지대에서 하는 영상제 MUFF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주 즐거운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선태훈입니다. 우리 명지대에서 벌써 13회를 맞이했네요. 명상제 MUFF가 열린다고 합니다. 재미난 영상부터 많은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MUFF 화이팅! 안녕하세요. 개그 선수 또 또 또 또 또 또 찍는 우엉재 박범입니다. 이번에 13회 명지대에서 열린 영상제 MUFF 네, 우엉재 또 또 또 또 응원합니다. 또 또 또 화이팅!